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누구십니까? 명중장!! 아이고!!!! 2019년 7월 14일 Start off!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똬마시대 가자 신속히 기동하라 Follow! Follow me 여기.. 좀 걸어서 올라가야되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신뢰좀 하겠습니다 와드가.. 제발 제발 아.. 잠시만요 진짜.. 제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누구..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저쪽으로 갈까요? 여러분들.. 여기도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그냥 바로 무당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화 좀 조금만 삭히시고 제가 몰라 뵙습니다 제가 경솔하게 행동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가만히 계신 분을 제가 와가지고 화나게 했습니다 저는 그냥 다른거 없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리 됐습니다 제가 조금만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화 푸시고 제가 뭐든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제가 어떻게든 용서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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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화장 부시면 안되겠습니까..? 아.. 아.. 헤프 안보여 얘들아.. 안보여.. 눈앞에 안보여.. 어디야.. 앞이 안보여 지금.. 안보여.. Beast 이루어어어어 Uhm wegen 중 mattress 왔다.. 하아.. 고마워 Не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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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숨지어!! 죄송합니다 x2 죄송합니다 x2 죄송합니다 x2 진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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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여기서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일날 오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준비를 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컨디션이 좋을텐데 제가 컨디션이 좋았으면 이거 버틸 수 있는.. 어느정도 버틸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월요일날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버틸 수 있는 거니까 하.. 하.. 구독! 좋아요! 알람 개장 부탁드려요